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중인 곳은 충주시 교연동이구요 앞에 보이는 2층 건물이 오늘이 소개 물건이겠죠 저는 지금 건물이 남동쪽에서 촬영중인건데요 그렇다면 이쪽 방향은 서쪽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서쪽엔 원룸들과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네요 소개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이쪽은 남쪽 방향이 되겠죠 70여 미터 전방에는 2차로 같은 4차로의 천변노가 있고 천변노 옆으로는 충주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교연천이 흐르구요 교연천을 건너면 풍물시장과 자유시장 등 서울 남대문시장이 조금만 불어온 충주 전통시장이 펼쳐집니다 이쪽은 동쪽 방향이겠죠 서쪽과 마찬가지로 원룸들과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네요 북쪽인 이쪽 방향도 원룸들과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특히 이쪽으로 도구 5분 거리에는 권국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건물은 안 보여주고 뺑뺑 돌며 주변을 설명하는 속셈은 뭐 뻔하죠 이 건물이 주변이 주택가로써 그리 시끌벅적한 곳은 아니라는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경 도보 5분 거리 끼케야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웬만한 생활 인프라가 다 있다는거 어필하기 왜소겠죠 암튼 진짜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인생에 있어야 할 왠갖 것들은 죄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금전에 건물이 북측면 핏을 보신거구요 지금은 동측면이 핏과 동남측면이 핏을 보시는 중이시고 다음으로 남측면이 핏을 보실텐데요 건물의 외관이 좀 거슥하기는 하죠 철콘조와 세면덕돌조로 9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 그렇구요 이 건물은 대지 51평에 건축면적은 30평이고 연면적은 54평인데요 사무소와 소매점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있는 28평의 1층은 보증금 400만원에 월차임 35만원으로 임대중이구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 구조인 2층 26평의 주택은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중이시네요 이제 매매가 2억 4천이 2층 상가주택 대문 안으로 들어가볼까요? 도시가스 배관이 스쳐 지나갔죠 난방과 취산은 도시가스입니다 화장실이 보이구요 1층 상가에서 이용하는 듯 하네요 51평의 대지에 30평의 건축면적으로 가짓근 건축을 해서 그런지 마당이 별로 없는게 좀 아쉽긴 하죠 이제 잠시 후 계단을 올라가서 2층의 주택과 옥상을 보여드릴건데요 설명해드릴게 뭐 딱히 없는지라 멘트는 생략할거구요 내 외부 리모델링을 거치면 산뜻한 건물로 재탄생할 듯한 요 2층 상가주택 끝까지 봐주세요 흐르는 곡은 비포 아이고 라 가기 전에 입니다 여러분들과 헷 pillarят 20평의 튀산뜻한 건물 열었 met 2층의 entitzero 바로 기름에서 größer 크게 다 aprue ych음을 Nicholas 대 garage num 앞 저녁 이제 새롁 곰 S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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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2층 상가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교연동 풍물시장과 자유시장에 근접해 위치하구요. 8m와 6m의 소방도로 코너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51평, 대지 51평, 건축면적 30평, 연면적 54평으로 95년 준공입니다. 근생용도의 1층 28평은 보증금 400만원에 월 35만원으로 임대중이구요. 주택용도의 2층 26평은 방세계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주인이 거주중이시네요. 매매금액을 기존 2억 5천에서 2억 4천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구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